한글자막 by 한효정 통증 그리고 두통 등의 증상이 함께 찾아와 괴롭기도 합니다. 지금부터 저 조용구가 알려드리는 동작을 한번 따라해보시면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양 콧볼에서 이 눈썹 사이 코까지 이렇게 쓸어주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.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또 광대뼈 앞쪽에서 기 앞까지 쓸면서 이렇게 딱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당겨주면 되고요. 손을 막 빌리세요. 빌려서 따뜻하게 된 손바닥으로 뒷목 아랫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요. 참 좋다고 합니다. 삼회에서 오회만 반복하시면 감기 몸살 증상을.